마사지 이곳은 나의 아저씨... 이곳을 1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대가 주지요 손 도망주셨다 이거 다시 풀어보여요 그게 어디지? 비행기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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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많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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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물고기, 귤, 빈달팽이 한 벌레다. 근데 터졌다. 불쌍해. 너 뭐야? 너 어떻게 들어왔어? 머털도사. 쟤 왜 이러고 앉아있을까? 근데 너무 귀엽다. 아 김미선 발 나왔어 진짜. 유튜브 올릴 건데. 괜찮아. 발충들이 좋아하겠지. 나 이것도. 거기에다. 멀리. 아이고. 시작! 안녕!